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활동협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6일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센터 내 스튜디오 등 현장을 활용해 영상미디어 분야의 직업을 청소년들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아나운서 및 PD체험 등 영상미디어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교육과 온라인 줌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고 특히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여 교육현장에서 두루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교육부 진로직업체험 인증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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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